D100번 이근수입니다. 고봉산 선생님의 용두산 엘리지를 불러드리겠습니다. 용두산아 용두산아 노마는 변치 말자 한 발 올려 맹세하고 두 발 디뎌 오냐카든 한 계단 두 계단 194계단에 사랑 심어 다져놓은 그 사람은 어디 가고 나만 울렀었으리도 그 시절 못 잊어 아 못 잊어 운다 용두산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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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월 따라 변하는 게 사람들의 마음이냐 둘이서 거닐던 194계단에 즐거웠던 그 시절은 그 어디로 가버렸나 잘 있거라 나는 간다 꽃피단 용두산 아 용두산 엘레지